수도꼭지 보세요. 사실 세면을 하려고 왔는데 수도꼭지며 물때면이 많은 경우는 저는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분은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오늘 퇴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칭찬을 받는 방법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묵은 때 숨은 때 하다못해 수도꼭지 안에도 있다는 말씀. 과연 수도꼭지 안은 어떤 상태일까요? 한 번만 돌려주시고 손으로 펑니다. 물 나오는 곳은 다 거름망이 있어요. 일단은 석회 배관에 이상이 생겨서 석회가 끼면 거기서 잔여물처럼 돌 알갱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고무가 바킹에 노후가 되면 여기서도 검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명을 다했을 때는 요거는 따로 가든가 차라리 전체적으로 교체해주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양치할 물, 세수할 물. 알고 보면 수도꼭지의 세균과 물때와 함께 사용한 셈인데요. 수도꼭지의 떼 청소도 올 봄엔 필수. 이게 보이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헤드는 베이킹소다에다 구연산수 넣고 다 담가면 짱이에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수도꼭지 상태 꼭 확인해주세요. 숨은 떼는 다 찾았고 이제는 대놓고 보이는 떼 그러면서도 잘 안 닦이는 떼 닦아 놓으면 또 생기는 떼 거울물떼 제거 차례. 거울물떼 제거의 필수품은 바로 치약. 떼수건에 치약을 묻힌 후 넓게 넓게 문질러주는 것이 요령. 치약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좋은 청소도 도구인 것 같아요.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표백작용도 하니까 아이들 크레파스 닦는 법, 크레파스 벽지라든지 가우라든지 이런 거 다 할 때도 치약으로 다 잘 되고 이렇게 물때 잡기에도 좋고 향도 좋고. 오래된 물때는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물과 세제만으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데요. 잘 닦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태리 타워를 쓰는 이유는 치약, 스크럽 효과가 있어서 알갱이도 있지만 일반 거친 수세미보다 떼를 미는 용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청소도구로 둬도 품색이 없습니다. 마무리는 유리 전용 밀대로 한 방에 걸레자국이 남지 않아 좋다고 해요. 여보세요. 욕실이 반이야. 유리 학교에 갔다니까 욕실 청소의 반이야. 넓으신 것 같죠? 한 명 유리는. 이 맛에 청소한다니까. 진짜로. 그죠? 이때 없어졌어.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세균과 공판이 먼지와 물대로 가득했던 욕실이 환골탈퇴.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꼭 신경 써서 청소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동한 곳은 바로 복도. 집안 청소를 마친 후 조남승 보수가 직접 제안한 마지막 청소 장소는 바로 아이방에 있는 방충막.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어떻게 또 뜯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남편 분 시키세요. 버티리지 말자. 자, 잡고 들고 빼주시면 끝납니다. 잡고 들고 빼고. 잡고 들고 빼고. 네, 뺍니다. 쉽죠? 빼고. 빼고. 오, 잘합니다. 네, 이겁니다. 이제 편하게 청소하실 수 있겠죠. 불과 아니네, 진짜.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방충망이 아니라 먼지 저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정말 미안하네요. 몰라서. 환기한다고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독이 더 된 것 같아요. 어쩐지 그 매트를 닦으면은 까만 더러운 때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더러울 일이 없는데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한 것도 중요한데 털다가 이제 호흡기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청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다른 곳에 오염물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지는 필수. 방충망 청소는 물걸레로 닦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는 바로 이건. 진공 청소기. 신문지를 대고 진공 청소기로 흘러내리듯 먼지를 빨아들여주면 먼지도 안 날리고 효과적이라는데요. 아우, 얼마나 속 시원하실까. 아, 주부님 오늘 기분 너무 좋으시겠다. 어때요? 방충망 먼지 제거. 어렵지 않죠? 방충망을 드러내니 신문지 위에 쌓인 정체불명의 조각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빗물과 먼지로 인해가지고 알루미늄이 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해져가지고 구멍이 쉽게 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한 번꼴로 새를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면 환경을 생각하고 아니면 공간의 위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확실해요. 방충망을 걷어내니 그제야 비로소 보이는 안전망의 먼지. 실외의 먼지는 오래되고 딱딱하게 굳어서 청소가 쉽지 않은데요. 솔로 털어주며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효과적입니다. 걸레로 닦아야 속이 시원한 분들. 적어도 이 정도로 먼지를 제거해주어야만 물걸레 청소도 시작할 수 있답니다. 환기도 잘 되고 곰팡이 걱정도 없어진 욕실. 기름때가 사라져 깔끔해진 주방. 찌든 때를 없애는 환골탈퇴 청소법. 과연 그 평가는 어떨까요? 세제로 쓰면 금방 녹고 노력하지 않아도 물로 뜨거운 물만 뿌려주면 금방 다 흘러내려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또 환경적인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좋지 않죠. 강한 세제, 좋은 청소기, 이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과연 그 실효성 면에서 주부님들이 얼마나 그걸 잘 따라 하실 수 있을까? 오늘의 제 평점은 5점입니다. 제 점수는요. 별 4개입니다. 조남승 고수의 점수 총 9점. 사실 뭐 청소년들도 정말 좋아요. 저는 눈으로 효과가 확! 깨어나게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스타일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한테 맞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 점수는요. 9점 만점에 9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강혜정 고수의 건강 청소법. 고수 점수 14점. 의료인 점수 8점. 총 22점. 장선희 고수의 가구 가전제품 청소법. 고수 점수 13점. 의료인 점수 9점. 총 22점. 조남승 고수의 무군대 환골탈퇴 청소법. 고수 점수 9점. 의료인 점수 9점. 총 18점. 봄맞이 대청소를 위한 생활백과 퀸은 천연 세제를 사용한 강혜정 고수와 장선희 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